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녹화수업 하는 날이고 여러분한테 알려드린 대로는 오늘 8.3 고난도 문제를 또 추가적으로 해드려야 되는데 지난번 3중 지문하고 단 지문을 이미 해드린 관계로 다시 2중을 봤더니 어렵지가 않아요 제가 이미 해드렸던 거에 비해서는 계속 부직어를 하는 필요성은 없을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파트 2의 요즘에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파트죠 파트 2 만만하게 보다가는 여기서 점수가 다 깎이는 그런 어떤 경향이 좀 깜짝 놀랄 만큼 최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번호는 제가 그냥 쭉 순서대로 한 거고요 그냥 7번부터 8원이 하지면서 6번까지 끝나니까 7번부터 그냥 이렇게 이어서 제가 발음을 성우처럼 읽어드리고 여러분한테 문제를 먼저 풀어보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제가 발음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서 여러분들이 그냥 눈으로 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고요 일단은 눈으로 봐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문제가 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미친 난이도였다라는 말을 왜 드렸냐면 202A 시험을 보시게 되면 문제가 이렇게나 많이 선별이 됐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라는 게 몇 개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녹음을 다시 들어봤더니 조금 난이도가 좀 달라졌습니다 제가 사이트에 고난도라고 좀 표기를 해드리는데 그거하고 여기 있는 고난도랑 약간 좀 선별된 점에 있어서 하나는 없어지고 다른 하나가 좀 추가됐던가 이런 게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성우를 다시 들어봤더니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역시 누구 때문에 그 여자 한 분, 남자 한 분, 각각 한 분 한 분씩을 여러분들 많이 힘들어하시는데 이테스가 지금 현재 몇 십 년 동안 작업을 계속 하고 계시는 굉장히 베테랑 성우이시죠 여성분 한 분, 남성분 한 분, 미국 발음이니까 너무나 잘 읽어주시고 진짜 그 두 분만 나오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예전에 되게 힘든 영국 발음, 호주 발음이 있었는데 그분이 언제부터 이제 또 사라지고 여자분이 약간 젊으신 분 같아요 근데 굉장히 영국 발음이 센 그런 액센트를 좀 사용을 하시고요 남자분은 호주 발음으로 발음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자분이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여자분이 좀 나오는 시작부터 도입부부터가 등장이 되면 바짝 긴장을 하는 게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다음에 part 3를 또 들어봤더니 여전히 옛날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영국, 영국끼리는 안 붙여요 대화를 미국, 미국은 붙이고 가장 많은 건 영국식과 미국식을 대화 형성을 하는 게 가장 많죠 그 다음에 이제 호주하고 영국 두 분이 읽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호주 분이 아주 영국스럽게 읽지를 않기 때문에 그분은 그나마 좀 괜찮은데 여자분이 조금 많이 듣기가 힘들더라고요 영국 발음하고 미국 발음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모음이 되게 솔직하죠 영국은 모음이 솔직하고 미국은 정직하지 못하죠 아 발음, 오 발음, I can't 그리고 또 job, job을 job 이러죠 알 발음 좀 싫어하고 영국은 미국은 버터 발음이니까 많이 불러줘야 되죠 here, there 이러고 영국은 here, there 또 뭐 있죠 T 발음, T 발음 되게 싫어합니다 미국 발음은 영국 발음 되게 좋아하죠 Let's have a party, 특이하자 그 다음에 이제 단어별에서의 굉장히 특징적인 그런 영국 발음이 단어가 sche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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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hedule 그리고요 광고를 advertisement 그리고 advertisement 이렇게 발음하고 또 laboratory, 실험실, 르브르트리 이렇게 발음하고요 또 뭐 많았는데 제가 다 까먹었어요 L씨를 자주 수업을 안 하다 보니까 하여튼 여러분들이 영국 발음은 어떻게 극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분은 제가 언급을 해드렸는데 그 분의 발음을 계속 좀 익숙하게 들을 수밖에 없고요 약간 좀 뭐라 그럴까 말만 제가 익숙하게끔 들으세요 라고 하는 거일 수도 있는 게 여러분들이 들어도 익숙하지 않아요 어려워요 그러면은 이제 역시나 어휘 쪽에 좀 문제가 생겨서 문제라는 거는 굉장히 안 나왔던 그런 회화적 표현을 쓰는 게 해석이 바로바로 직청 직킬을 해야 되는 part 2에서나 3,4나 이게 불가능하다 보면 또 심리가 어때요 멘탈이 흔들리다 보니까 L씨는 좀 운이 따라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문제를 그냥 쭉 봐드리도록 할게요 네 지금 2022년에 2월달 첫 번째 시험부터 해서 12월까지를 선별을 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네 달치네요 네 달치 네 문제를 왜 어려운지 한번 보세요 자 7번은 Who booked the hotel for the upcoming trip? 자 Who 누가 강력조절 누가 book했어? 호텔을 까지만 들어도 다 들은 거죠 앞으로 있을 여행을 그랬더니 선히타 선히타라는 이름 같은데 Recommended that book to you 자 누가 선히타까지 나왔지만 딴 얘기 했어요 그 다음에 북 북에 대한 여전히 쓰고 있는 발음 함정 비슷한 발음을 갖다 쓰면서 쫄깃하게 해주는 함정의 유형이죠 On the waterfront in Chicago 자 이거는 where이어야지만 답되는 거고 I made a reservation 자 I가 정답이 됐습니다 여러분 Who에 대한 문제를 정리를 하셨으면 아시겠지만 Who에서 안 되는 거는 뭐죠? 이름이 언급이 되지 않았을 때 직함, 호칭 같은 거는 이제 클라이언트고 직함은 뭐 너무나 많죠 과장, 부장이론에 해당되는 디렉터, 매니저 언급이 안 된 상태에서 He, She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나는 돼요 왜? 누군지 알 수 있으니까 나, 너 이렇게 되니까 내가 했다 이거는 되니까 조금 훈련을 하셨던 분들은 괜찮을 것 같고 이 이름 자체가 언급이 돼서 약간 끌렸지만 딴 얘기로 마무리 졌기 때문에 이거는 아니다 오답 제껴놓고 그 다음에 다 듣고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자 8번으로 넘어갈게요 We should finish putting the labels on the pickle jars 평소는 어떻게 받아치느냐가 그냥 무방비 상태인 거예요 얘기를 했는데 뭐 네 말이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이런 답은 의문문에서 나 몰라 이랑 똑같은 종류죠 그냥 다 포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답을 굉장히 포함한다는 게 포괄적인 그런 답이 되죠 심지어 이제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도 뭐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 나도 그렇게 생각해 맞지 맞지 막 이럴 정도로 해야 해서 그래서 평소에서 나 모르겠어에 해당되는 건 나 그렇게 생각해 나 동의해 뭐 이런 정도인데 이 평소는 이제 내용이 중요했어요 우리가 끝내야 돼 putting label 라벨을 jar 붙이는 거 그랬더니 no 자 이런 평소문에서의 yes하고 no는 가능해요 그래서 의문상 의문에서는 yes하고 no의 오답을 잡기가 가능한데 여기서는 yes하고 no로만 오답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label의 TV의 발음이 좀 비슷해서 쓴 거고요 about a month는 얼마나 걸리냐 how long이 들렸어야지만 답이 될 수 있었던 거였고요 me, Mary Joel already did that 자 이게 이름이 좀 생소해요 우리 해야 돼 Mary Joel 다 했어 라고 맞장구 잘 쳐주는 그런 정답이 됐습니다 자 그만 when was the work construction completed 자 이게 이제 when이죠 when 언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when하고 where를 좀 이렇게 신경을 쓰고 들어야 될 이유가 영국 영국 분이 where 특히 where를 발음할 때 이 밑에 그런 게 하나 있었더라고요 where를 발음할 때 이게 when으로 들려요 와 그러니까 와 알바름을 안 해서 그래서 와 이건지 when인지 대한 거에 혼동을 좀 줄 때가 있는 게 대답도 장소하고 때를 둘 다 언급을 해서 많이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영국 발음이 시작으로 WH쿠션 시작했다 그리고 when인지 where인지를 일단 들은 느낌대로 살짝 쓰세요 문제지에다가 장이든 때든 이렇게 한글로 쓰던가 아니면 when이나 where를 쓰던가 자 이건 언제 끝났어 이거예요 15분의 딜레이 자 이거는 어 를 써놓는 거 어 딜레이 때문에 쓴 것 같네요 얼마나 늦게 됐어 그러면 15분 지연 뭐 이러면 특이 있고 일단 when이기 때문에 딜레이는 15미누트가 끌리긴 하죠 이 뒤에 거를 만약에 다 놓쳤을 경우에는 just last week 자 뭐야 b가 정답이 되죠 근데 이거를 where로 착각을 하신 분들 영국 분이 one 이렇게 했는데 이게 where로 들릴 수도 있어요 보통 where를 when으로 듣는 게 더 많죠 그런 경우가 자 near ocean side bridge 라고 착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10번 갈게요 who knows how to assess the online database 자 who가 중요했죠 누가 알아 이거예요 뭐 하는 방법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접속하는 방법 누가 알아 자 그랬더니 a가 very informative 데이터베이스 때문에 어떤 의미적으로 연상이 되는 관계지 질문에 대한 답을 시원스럽게 주고 있지 않습니다 yes 안 되죠 그렇죠 의무색은 yes 하고 no 안 되고 none of us do yet 자 우리 다 아는 사람 없어 라고 해서 c가 정답이 됐어요 자 none of us 가 굉장히 좀 새롭게 느껴져요 저는 아무도 몰라 뭐 nobody knows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none of us 네 안 나온 적은 없었네요 많이 좀 나왔던 것 같아요 지금 또 생각해 보니까 자 그 다음에 요거 잠깐 제가 마무리 좀 짓게요 예스 하고 노에 대한 거 여러분 의문사 의문은 wh question how to promise 7개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말로는 누가 이거 했어 아 네 김 부장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예스 뭐 김 부장님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영화에서는 누가 언제 어디 이랬는데 맞아 아니야 이게 안 돼요 그렇죠 근데 되는 게 있죠 그게 뭐죠 요청 청유 청유 요청이 아니라 청유 그래서 why don't why don't 는 세 개로 보셔야 돼요 why don't I why don't we why don't you 내가 할까 우리가 할까 너 이거 하는 거 어때 이렇게 해서 why don't 시작하는 거는 이유가 아니라 청유라는 거 why didn't 가 이유죠 왜 안 했어 가 조심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what about I 인지 how about I 인지가 또 청유입니다 그래서 wh로 시작을 하는 의문사 의문문이지만 의미적으로는 청유이기 때문에 어 안돼 no I have a lot of what to do yes that's a great idea 이렇게 해서 yes 하고 노로 시작할 수 있다라는 거 그거 하나만 조심하시고 나머지는 절대로 yes 하고 노로 하면 안 된다라는 걸 명심하셔야 되겠고요 자 11번으로 넘어갈게요 want you want 3자네요 want 가 will not 주신 거죠 이 사람 안 할 거야 이거예요 그쵸 근데 이제 부정 의문은 이거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직청 직해 빨라요 그러니까 부정은 사람이 상대방에서 예스를 할 것 같은 느낌의 예스를 할 것 같은 느낌의 예를 들어 뭐 케이크 이렇게 있는데 케이크 반조각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봤더니 여기 케이크가 묻어있어 생크림이 그러면 제가 안 먹은 척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럴 수 있죠 너 이거 케이크 먹은 거 아니야? 먹었지? 이렇게 얘기하는 마음은 네가 먹었다는 생각이 더 많아서 정말 모르면 케이크 혹시 드셨어요? 이렇게 하고 케이크 먹었잖아 이런 평소예요 그쵸? 그래서 케이크를 먹은 거 아니야? 이거 하고 케이크 먹었지? 이거 하고 케이크 먹었지 그렇지 않니? 이렇게 세 가지는 같은 뉘앙스로 보시고요 케이크 먹었습니까? 이건 정말 몰라서 의문문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거 얘기하는 이유가 부정 의문문에 예스하고 너는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 쓰지 말라는 게 우리가 예스하고 너를 부정 의문문으로는 반대로 대답을 해요 밥 안 먹었니? 아 네 안 먹었어요 이러는데 영어식은 어때요? 밥 안 먹었어? 아니요 안 먹었어? 이러죠 그래서 예스하고 너가 영어를 좀 잘 하시는 분들이 약간 내가 들은 거 맞죠? 이렇게 좀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왜냐면 예스하고 너가 뒤에 있는 이어가는 답하고가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그냥 없애는 게 좋아요 예스하고 너를 그래서 뭐뭐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런 거 맞지? 이렇게 그거 하는 거 맞지?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셔야지 예스하고 너가 거슬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11번 문제 같은 경우도 흠석하지요? 아니요 못합니다 라는 게 어때요? 이렇게 정답이 됩니다 Here you receive은 또 엉뚱했고 12번 갈게요 그래서 정답 B가 정답이 됐어요 12번 일상생활 반영 요즘에 또 비건 많으니까 그랬더니 앙뚱에가 밑이냐 이런 질문이 조금 새로운 거 같아 왜냐면 다루지 않았던 그런 내용이어서 No, we haven't met before 밑과 맷의 발음음정이었고요 Chef can use substitute 이게 뭐냐면 Substitute가 되게 뜻이 많죠 공사도 되고 명사도 되고 근데 여기서의 명사는 Get in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이걸 대체할 수 있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밑을 대체할 수 있는 거 뭐 채식주의자면 뭐 시푸드 같은 거 그래서 Chef가 Subcute 쓸 수 있습니다 라는 거는 밑이 있다라는 전자를 깔아놓고 이걸 바꿔드릴 수 있다라는 것까지 대답이 그래서 두 가지의 내용 즉 밑이 들어있고 들어있는데 이거를 다른 걸로 교체할 수 있다라는 정보에 두 가지를 한 문장으로 이렇게 뱉어버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것도 힘든 그런 문제에 해당이 되겠어요 The entrance is over here 아니면 오답을 잡던가 그래서 Entry이기 때문에 Entrance 발음음정 Meet에 들어와서 Met에 발음음정 높인가부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제가 항상 문제는 어떻게 풀어라 그러죠 아름답게 아름답게 부르셔야 돼요 이제 약간 더티하게 찍어서 보셨다 좋아하지 마시고 아름답게라는 거는 오답과 정답을 다 이해를 해야지 그게 정말 아름답게 내가 다 소화를 하면서 문제를 푸는 건데 약간 좀 선생 강사처럼 이 문제를 내가 가르친 학생한테 설명을 다 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이해도가 올라가야지만 문제를 갖고 노는 그런 어떤 단계까지 이제 경지죠 경지까지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죠 그러면 조금 덜 아름답더라도 오답을 이런 식으로 유형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쓰는 오답 함정이죠 뭐 많이 아시겠지만 잠깐 그냥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은 발음 함정 이렇게 비슷한 발음으로 이제 솔깃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의미에 대한 연상만 되게끔 하는 거 있고요 자 그 다음 의문사 의문문의 예사하고 노 잡기 있고요 그 다음에 후를 묻는데 사람이 안 나왔다 그러니까 후뿐만 아니라 모든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질문에서 등장하지 않았는데 희식이 등장이다 그럼 그건 오답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의 몇 가지의 어떤 패턴을 계속 여전히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답 잡고 정답 잡고 아니면 정답만 잡고 오답으로 이제 긴가민가 해서 선택해서 마치든가 그리고 이제 시험 끝나면은 정말 내가 그게 왜 힘들었는지를 좀 보셔야 되겠죠 공부를 자 13번입니다 너무 길어요 평소가 이렇게 긴 거는 저는 뭐 몇 개 꼽을 수 있을 정도로 되게 깜짝 놀랐는데 one of our competitors 자 one이죠 competitors launched an aggressive advertising campaign 자 결국에 뼈대는 이거예요 컴퓨터이 우리 경쟁사 중 한 명 한 업체 굉장히 공격적인 광고 캠페인을 시작했어 이거예요 자 이 질문도 아닌 평소에 어떻게 맞장구를 쳐줄까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이거 나오면 그냥 불안감이 싹 사라지는데 I heard about that this morning 자 괜찮네요 그쵸 난이도가 여기서 떨어지네요 나 아침에 그 얘기 들었어 자 괜찮죠 My television needs to report it 자 이게는 advertising 때문에 나온 그런 함정인 것 같습니다 의미, confusion, meaning confusion It was an exciting tournament 자 이건 뭐예요 competitor 때문에 tournament의 의미함죠 그래서 A에서 정답을 어때요 난이도를 좀 떨어트리는 쉬운 답을 줬습니다 Could you please turn off the air conditioning Could you please 공손하게 부탁하는 거죠 꺼 주시겠습니까 그럼 내 꺼 드릴게요 아니 저는 못 끕니다 근데 이제 could you 이러면 왠가만 꺼요 그쵸 왜냐면 공손해서 별로 그렇게 그러고 싶지 않은데 약올리거나 그런 거는 이제 회화에서나 여러분들 일상 회화에서나 가능하고 Could you please do you mindify 이런 거는 너무 공손해요 이거 하는 거에 만약에 가정을 한다면 꺼리시겠습니까 여기다 대고 저 꺼려요 이게 잘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특히 mind 자 여기서는 Is that a music volume too loud? 자 여기서 turn off이기 때문에 volume이라는 meaning confusion을 갖다 쓴 겁니다 I don't use conditional 자 이거는 뭐예요 sound confusion conditioning과 conditional의 음성 함정 The scenes in this room generate a lot of heat 라고 해서 꺼야 되겠다는 말을 하는 거를 딴 얘기로 하는데 결국에 딱 그러면 그냥 sure no problem 이러든가 I will do that 이러든가 근데 머신이 많은 히트를 만들어서 끄겠다는 얘기는 아니구나 그쵸 그냥 틀어 놔야 되겠다 이번에 거절이네 거절 거절을 이제 하기 좀 그러니까 이유를 공손하게 또 얘기를 하네요 이 방에 기기가 히트를 너무 많이 발생해서 컨디션을 끄면 안 된다는 거를 이유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어렵죠 오답이 더 쉽고 15번 doesn't a want to 제가 독해하듯이 그냥 a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doesn't a 발음이 akira doesn't akira want to perform the inspection himself 자 akira가 남자구요 inspection을 혼자 안 하는 거 아니야 혼자 안 하는 거 원하지 않아요 가 아니라 혼자 하는 거 원하죠 이렇게 akira가 perform inspection 전공을 혼자 하기를 원하죠 a vehicle inspection sticker inspection inspection 발음 함정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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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태 변형의 함정입니다 발음 역시 똑같구요 비슷하구요 stars 11 noon 자 리라 써니 before 자 이 아 기와라는 사람을 원하는 거 아닙니까 아 리라가 그거 해본 적 있어 음 그래서 어쩌겠단 얘기야 그쵸 세계 중에 제일 좋은 거 골라라 이런 문제네요 음 아 akira가 inspection 혼자 하길 원하지 리라가 그거 이전에 해봤어 리라가 하는 걸 원한다 라는 거를 돌려 얘기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어렵죠 지금 글로 봐도 네 이렇게 제가 계단을 항상 이제 학생들한테 설명을 이렇게 드리는데 수업 시간에 자 질문이 여기 있어요 question 그 다음에 여기에 대답이 있고 answer 그 다음 answer이 하나 더 올라가요 음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보통 대화할 때는 이렇게 가까워야지 위사소통이 잘 돼요 어 대답을 가깝게 해야지 예를 들어 밥 먹었어 밥 먹었어 그러면은 어 점심 먹었어 그러면 A 바로 윗계단이 어 좀 전에 먹었어 어 나 뭐 피자 먹었어 뭐 짜장면 먹었어 뭐 동생하고 같이 먹었어 이러면 이제 먹었다는 얘기인데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들어 보세요 밥 먹었니 아유 지금이 몇 신데 느낌이 어때요 어 좀 멀지만 먹었다는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문제의 패턴은 좀 이런 거 같아요 ETS가 아직까지 쓰는 게 어 만약에 좀 느낌이 먼 느낌이면 이게 언급이 될 수가 없어요 퀘션을 주놓고 약간 멀지만 다른 대적할 게 더 좋은 게 없으니까 조금 어 거리감이 느끼는 답이라도 이게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얘기에요 즉 어 시 우리가 이제 막 원하는 답을 조금 생각하게 하는 거 네 어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두 개가 다 나온다면 예를 들어 지금 제가 한국말로 들렸던 것처럼 밥 먹었니 어 조금 전에 먹었어 이거 하고 아유 지금 맛있는데 만약에 이 두 개 나온다면 얘를 버리셔야 돼요 이거 갖고 막 싸울 필요 없어요 나는 보통 말을 이렇게 우회적으로 하는데 막 개인 사정이고 어 20만명 20만명 기준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까운 답이 이렇게 느껴진다면 정답을 처리하고 만약에 멀지만 답이 될 수 있다 그러면은 가까운 답이 없이 약간 계단을 뛴 거 같은 느낌의 답을 선택을 하실 수도 있어야 되는 순발력 필요합니다 자 16번 갈게요 Does someone taken the key for the surgery room? Has someone taken? Has someone taken the key? 누가 키 가져갔어요? Office manager is making a copy for everyone 자 이게 답 맞네요 자 답이나 질문이나 기기가 거의 비슷했습니다 누가 가져갔어? 매니저가 근데 이 사람이 왜 가져갔는지까지 이유가 덧붙여서 아주 좋았고요 만약에 놓쳤다 모르겠다 뭐 당황스럽다 애기가 탁 들리기가 힘드니까 자 그럼 B 오답 잡기 해볼까요 The hallway leads to the exit 자 얘는 room 때문에 자 hallway가 언급이 된 것 같고 C는 the mops and some cleaning supplies 자 이거는 storage 때문에 또 언급이 된 것 같습니다 17번 How did the sales presentation go? How did it go? 이거 어땠어? 그러면 허용사나 부사가 나와줘야 돼요 어떤 상태나 결과를 묻기 때문에 어땠어? Director of International Sales 이건 누구야? 이래야지 답 될 수 있고 No 절대 안 되죠 자 이거일까? 정답이요 내용을 보시면 조금 원감이어도 어때요? 답이 될 수가 있죠 계단을 좀 뛰어도 어떻게 됐어? 아주 진행이 잘 됐어 그래서 말이야 D라는 회사가 현재 우리 고객이야 잘 됐으니까 그래서 D라는 회사가 현재 고객 이렇게 해서 한 계단 뛴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정답이 된 겁니다 18번 When do we expect the package to arrive? 자 when 이었어요 언제 오냐 패키지가 I have the tracking app on my phone 자 지금은 스마트폰 시대니까 뭐 너무나 많이 쓰는 그런 내용이죠 앱을 통해서 내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 그러니까 몰라도 내가 볼게 라는 건데 다른 게 될 게 없죠 바이 파이 트랜 얘는 하우가 물었어야 되고 얘는 yes니까 yes 하고는 오답이죠 19번 Isn't Margetto meeting with the legal team this morning? 자 이것도 긍정으로 해석하기 Margetto가 오늘 아침에 법무팀하고 회의하고 있었지 회의하고 있었던 거 아니야 회의하고 있었지 자 그때는 대답이 The contract was finalized yesterday 계약이 어제 다 종결이 됐다 Is a nice materialism it? Thank you 자 어때요 자 멀지만 또 A가 정답이 됐죠 오늘 아침에 회의하고 있었던 거 아니야 회의하고 있었지 어제 다 끝났어 이거네요 그러니까 오늘 회의하고 있었지 않았다라는 거를 이렇게 추가 정보를 주면서 정답으로 처리한 겁니다 20번 You apply to oversee the new 자 이렇게 꼬리 붙이는 게 택쿼션이고 너 해외근무 신청했지 그랬더니 맞아 근데 So am I 나도 그래 이거는 뭐 나도 어떻다는 거는 질문을 했는데 뭘 나도 그래요 So did I 너 그랬어? 나도 그랬어? 라고 동사 정도는 맞춰줬어야 돼요 We have several positions of 여러분 자 이게 약간 어려운 게 넌데 우리 이런 말이 조금 힘들어요 왜냐하면 회사 내에서 이거를 아마 지원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해외근무 지원했어 우리가 몇 개 직책이 열려 있어 그래서 지원했다라고 얘기하는 내용이 맞습니다 자 Please let me pass electronically 자 이거는 전혀 관련이 없고요 자 그다음 21번 Could you please send someone to fix my kitchen sink 누구지 보내줄래요 그랬어요 굉장히 공소원 The green tea towel hanging on the wall 전혀 딴 얘기 Not enough to finish washing my dishes 자 이거는 뭐가 부족하대요 Man is a request to go through our website 자 누구를 불러 보내주실래요 이거 웹사이트 들어가서 하세요 나는 C가 정답 보통 많이 썼던 기존의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좀 remind 한다면 뭐 입어야 돼요 초대장 보세요 이런 거 그 다음에 언제 시작한 됩니까 어젠다 보세요 어디에 가면 있습니다 뭐뭐를 참고로 하세요 이런 것들이 기존에 많이 나왔었고 누구 좀 해달래요 그랬더니 웹사이트 통해서 request 해라 그래서 그쪽으로 가서 하라는 거에 답을 처리했던 게 약간 난이도가 좀 더 높다라고 느껴져요 Would you like to personalize your briefcase? 당신의 briefcase 왜 personalize 하길 원하느냐 You can engrave my initial on the handle Can you engrave my initial? 자 이런 거 되게 많죠 다이슨 다이슨도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브리프 케이스에다가 그래서 안 했어요 왜냐면 나중에 좀 당근 마켓 이런 데 팔려고 자 이니셜을 해 주실 수 있으세요 라는 걸로 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질문에 다시 이제 질문을 하는 건데 질문하기보다는 좀 부탁이죠 해달라는 그래서 A가 정답이 됐고요 자 23번 I could help organize our warehouse space more efficiently 자 이것도 평소인데 좀 길어요 내가 organize 할 수 있다 우리 warehouse의 공간을 더욱 더 효율적으로 The house was sold for a nice profit I'm sorry but those shops are out of stock 자 San Diego handles all the inventory management 자 San Diego가 이거를 할 수 있다 라고 해서 C가 정답이 됐습니다 자 내용 들을 수밖에 없어요 내용 Can we start the office book club? Office book club이 또 있어서 이거 좀 시작을 할까요? 그랬더니 short 대답은 했어요 I can book a flight for you 자 딴 북이죠 이거는 그 다음에 Meeting Suggested yesterday 이름이 조금 여러 가지 다국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좀 놀릴 수가 있는데 어제 그거 제안했어요 뭐를 북클럽이 det죠 그래서 B가 맞고 No should we start 안 돼요 뭐 끝까지 들어가야 되겠지만 I've never visited there 자 거기가 어딘지 어떻게 알아요 자 그 다음에 오 굉장히 많네요 제가 지금 말을 빨리 해도 언제 끝나야 되나 오 이게 마지막이네요 맞죠 네 아 하나가 더 있네요 네 두 달치가 남았습니다 자 25번 Have you tried that new restaurant near your office? 사무실 근처에 있는 레스토랑 가봤니? I left it on your desk 내가 거기다가 남겨놨어 뭐 책상에다 올려놨어 Because 이유가 아니니까 제껴놓고 I always pack my own lunch 자 안 가봤네 그죠 나는 맨날 점심 싸우고 다녀서 거기 안 가봤어 몰라 이거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가봤고 거기 음식을 픽업해서 너 책상에 올려놨어? 자 아까 제가 계단 생각하라지 계단 그쵸 이거는 어느 정도에요 여기가 질문이면 내가 나는 항상 점심을 먹고 다녀 이게 여기 정도면 그쵸 얘는 뭐야 얘는 한 더 올라가야 돼 응? 더 올라가야 돼 이렇게 그래서 얘가 얘를 더 가깝게 느껴진 답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답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26번 Where can I find the quarter report? 자 분기별 보고서 어디서 찾을 수 있어 이거를 와 이러면 언제 찾아 이렇게 좀 잘못 착각할 수 있는 영국 발음이 또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스 이런 거 하나 있으면 고맙죠 그냥 제끼면 되니까 자 Mr. John still has to review them 자 이게 정답이 됐어요 자 이게 누가 갖고 있느냐 뭐 장소가 나오는 게 아니라 누가 그거 보고 있으니 그 사람한테 있다 라는 게 외열이 사람이 답이 될 때가 또 있습니다 자 27번 Isn't this room too large for me? 자 이거 너무 큰 거 아니야 가 아니라 이거 너무 크지 이렇게 자 이 룸이 미팅에 대해서는 너무 크지 My office is just next door Okay I will let him know We are here 아니죠 Every Tuesday after work 아니죠 이거는 왜냐하면 힘이든 히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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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격 목적격 주격이든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저 정답 A네요 그쵸 자 이 방 너무 크지 크긴 해도 이게 바로 office가 옆에 있다는 거예요 룸이 그래서 괜찮다 이거예요 자 28번 Have you ordered the new refrigerator for the break room yet? 자 이것도 여기서 아직이기보다 임의로 해석을 하시면 더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정문이 아니기 때문에 벌써 벌써 이거 주문했어? 이거예요 뭐 refrigerator 냉장고 주문했어? 자 store on 이거는 where 이 나와야지 정답이 되겠고요 the receipt is broken 소꼭지 고장 났다 I will soon 곧 주문할게 그래서 C가 정답 자 29번 I'm having trouble finding a car partner to build some kitchen 자 펑서가 또 이렇게 길었어요 나 카펜터 찾는데 어려움 있어 이거예요 I prefer rooms with the larger windows Isabel had a lot of work done to her room 이자벨이 안다는 얘기네 그래서 이자벨이 아니까 걔한테 물어봐 이런 식으로 해서 P가 정답이 된 겁니다 30번 Would you like help learning to use to the new software? 뭐 배우는데 도움드릴까? 자 그랬더니 I attend the training session yesterday 거절에 대한 거를 이렇게 얘기하네요 나 어제 교육 받았다 31번 We are replacing on the forklift in the warehouse 실제로 포클리프트가 뭐야 포클처럼 생겼다 그래서 이렇게 맡기게 하면 창고에 이렇게 들어 올리는 지게차라고 하나요 지게 heavy machinery 그거를 교체해야 돼 이게 진짜 어려웠어요 교체를 해야 돼 그랬더니 We will just complete meetings on the old one 우리는 옛날 warehouse 관리 보수 이런 거 일 다 끝냈잖아 이거 하고 또 척볼 looks out of space 이런 표현이 되게 생소하죠 어울리지 않다는 얘기에요 척볼은 칠판 도지 크릿 괴짝이에요 나무 뭐 과일 같은 거 괴짝인데 도지 크릿 It's organized according to color 색깔별로 준비 뭐 이렇게 돼 있어 이거 warehouse 때문에 연상되는 크리에이트 괴짝에 관련된 의미의 음정이었고요 자 정답 A에요 너무 어려워 자 이건 31번으로 출제가 된 거 같은데 마지막 문제로 하여튼 여러분들이 제가 여기서 이 번호를 바꾸면서 좀 느꼈던 거는 뭐냐면 14번인가요 14번, 15, 16, 17, 18이 제가 문제번호를 쭈루룩 그냥 스트레이트로 이어서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붙였다는 게 그 시험에서는 쭈루룩 나왔다는 얘기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멘탈이 정말 흔들리기 시작할 때는 어려웠고 쉽고 한 번 풀어줬다 혼나고 또 약간 좀 위로하고 또 혼나듯이 그랬는데 계속 혼나는 거야 계속 어려운 게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이러니까 정신을 못 찾는 거죠 자포자기로 이제 들어가는데 빨리 미련 끊고 그 다음 집중하고 또 미련 끊고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듣기는 훈련이 좀 중요해요 멘탈 훈련 자 그 다음에 32번 자 12월에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비교를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2월달이 굉장히 문제가 많이 어려웠다라는 걸 다시 한번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자 이것도 굉장히 길어요 결국은 얘기하고자 않는 내용이 이거야 deadline이 다음 주야 이거야 다 끝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33번 we should tighten we should tighten the screw forward this drawer handle 우리 이거 좀 재야 되겠어 뭐 스쿨 뭐 좀 이렇게 꽉 재야 돼 그랬더니 this light bulb is a little dim 이래요 라이보리 좀 침침하네 불이 a carpenter is coming to do all the repair work 자 해야 돼 카펜더 오기로 돼 있어 B가 답입니다 자 마지막 2개 나왔습니다 How long will it take to train for a 10km race? 트레이닝이 얼마나 걸리냐 지금 이것도 약간 좀 새로운 내용인데 10km 경기를 위해서 훈련을 받으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10km 뛰는데 얼마나 걸릴까 아니라 자 여기에 대한 대답이 The route passes through Mayfield 두가 이거는 여기를 친한다는 얘기고 I will consulting with the fitness coach soon The room is measured 5m across 자 나는 피트니스 코치를 컨설트 할 거다 그래서 그 사람을 알려준다 라는 B가 정답이 됐고요 Will our vehicle rental company start offering cargo bens? 자 우리의 vehicle rental company가 갈급에는 화물차예요 화물차 제공하는 걸 시작했어요 시작할 겁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I love rent that movie 자 이거는 렌터 때문에 렌트가 오답함죠 Customers have a strong preference for small cars 자 이렇게 어렵네 화물차를 제공하는 걸 시작을 할 거죠 그랬더니 우리 고객은 작은 차에 대한 선호를 한대요 그러니까 cargo van 보다는 작은 차에 대한 선호하니까 이걸 offer 하는 게 더 좋다라는 거를 얘기를 이렇게 하고 대답을 합니다 여기까지 자 많이 어려웠죠 여러분 이런 것들을 이제 발음이 또 영국 발음 뭐 후주반을 이렇게 섞어서 들릴 때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선택한 시험 장소가 또 굉장히 음향적으로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한 곳으로 정해서 보지 마시고요 좀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바닥이 약간 좀 뭐라 그럴까 곡도가 막 스멘트 바닥은 별로 안 좋아요 소리가 울리니 너무 민감한가 나무를 좀 좋아하는데 나무는 또 안 좋은 게 감독관이 걸어 다니면 삐어 삐어 그래요 그래서 나무는 서울에 있는 학교들은 많이 없어지긴 했는데 가끔 있더라고요 가다보면 찾다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군데 이렇게 좀 돌아다니고 또 음향은 요구사항을 자신있게 말씀하세요 뭐 시타를 꺼주세요 뭐 에어컨을 꺼주세요 이럴 수도 있고 자리가 좀 멀어서 안 들린다 그러면 좀 앞에가 만드니까 그럼 앞으로 옮겨주는 건 그럴 일은 거의 없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잘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이번 주 시험 준비 잘 하시고 좋은 결과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 바이바이